저 사람들이 언제 적부터 윤석열한테 저렇게 충성이었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적부터? 윤석열 저주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저주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충성심이 막 솟아올랐나? 아니면 이념적 동조현상 때문에 거의 살신성인으로 미쳐 돌아가는가? 이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취약하고 바보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자기가 발탁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온 거야. 그러니까 단단하고 인생 역정 정치력 있고 어떤 리더십으로서 강건한 리더가 나오면 거기 살랑살랑 돼서 막 이래서 자기 올라설지 쓸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요. 안 그래. 그런데 이런 무지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그때 눈에 띄게 미친듯이 발광기 갖고 손에 피 내가 옥도전기 바르던 옛날 여자는 누구야. 이윤재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 그럼 뭐 발탁해 준다. 아마 윤석열이라는 현재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그만큼 무지하고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걸 간파한 사람들이 눈에 띈는 행동을 미친듯이 하면 원희룡은 내 평생에 국무총리 한 번 할 수 있을 거야. 김행은 나 이번에 공천받을 수 있을 거야. 또 누구 있지? 지금 너무나 너무나 난리지. 국영민도 그렇고요. 뭐 그런 애까지 우리가 거론할 건 아닌 것 같고 또 뭐 하여튼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이면 안톤 슈나크가 생각나지 않아요? 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고 정말 슬프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평생 받아왔던 남의 시선도 있고 나름 지켰던 것들도 있을 텐데 그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동관 씨 같아요. 언론을 한 번 때려 엎음으로 해서 내가 청사의 길이 빛나는 영원한 보수 정권이 계속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 언론을 그렇게 다 뒤집어 엎으면 사람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면서 차기 총선, 대선 할 거 없이 계속되는 선거에서 일본식으로 일본은 완전히 일반 국민들의 시야가 가려진 그냥 자민당이 30%만 먹으면 무조건 집권하고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를 만들어놔버린 거 아니야. 그 선거 방식 때문에 표. 그러니까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살신성인을 하겠다 하고 이동관 씨 같은 경우 결심을 한 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때거지로 몰려오고 있어. 살신성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좁을 때 쓰는 말이지. 살신성 악이죠. 자기네들끼리 돌려먹는 악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냥 쉬운 우리말을 써야겠다. 지랄발광이라고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지랄발광.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진짜 해병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군이에요. 군. 여기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 집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훈련받는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진짜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전쟁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전문기술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가 승진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군 전체 붕괴라는 각도로 보자면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 좁혀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 무지 그러니까 무시 시스템 자체를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컨대 해병대 어떤 사단장이 무리한 구조작업을 해서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정식대로 했어.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고위직의 누가 보니까 어? 저 사단장이 지금 크게 대통령과학과 우리 편이에요? 되겠는데 어? 쟤는 살려야 되겠어. 우리 편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 수사에 따른 모든 시스템이 쌍부시가 된 거야. 그 김종대 의원이 언론에서 열심히 말하잖아. 수사 후에 바로 경찰에 넘겨야 된다. 그런데 수사자를 내놔라. 안 되면 언론 부사자를 내놔라. 경찰 갔어요. 경찰 갔는데 그걸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규로 규정해 놓은 모든 규정이 상관없어. 그냥 청와대를 잡고 대통령실이 가장 힘세니까 난 쟤 빼줘야겠어. 이게 바로 60년대, 70년대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빼주고 뒤돌봐주고 뇌물 나중에 갖다 바치고 이 짓을 그대로 하고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살았던 60, 70년대 그 사회, 우리나라의 후진적 행태 그걸 나이 먹고 어쩌다 대통령 자리에 갑자기 올라오더니 그 짓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시스템 무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원천적 무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 총책임자가 오르니까 모든 게 붕괴돼요. 지금 이 수사단 이 문제 하나가 여기서 끝나겠냐고. 그러니까요. 다른 영역에서 안 그러겠어. 다 똑같아요. 방통위원 둘이서 결정하는 거 보세요. 정원인 5명인데.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어떤 법망에 걸려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내가 정식 재판 청구해서 법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싹 전화 걸죠. 조사해서 누구나 있잖아. 뒤에서 뭐 하려고 그럴 거야. 지금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로이스 로이스 차주입니다. 로이스 로이스 몰고 가다가 애꿎은 시민을 그냥 갖다 치웠어요. 치웠는데 현장에서 구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약에 취해 있으니까 발이 안 떨어져.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잡았어. 그래서 연행되면서 한다는 말이 피해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 게 아니라 너 아이씨!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더니 갑자기 변호사가 달려오는데 두 사람밖에 없는 개인 로폼이에요. 변호사 둘. 그런데 한 사람은 검사장 출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검사예요. 그런데 풀어졌지. 풀어졌죠. 풀어주고 나중에 지가 당당하게 SBS에 궁금한 이야기에 와야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대형 로폼 쓰지도 않았다. 개인 로폼이다. 그게 중요해. 정관이라는 게 중요하지. 이런 놈들이 수백억을 벌었대요. 하룻밤에 삼억씩을 쓰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새삼 강조해보면 우리가 조선조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부당한 권력과의 싸움의 역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화정 수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어서 이승만 때까지는 계속 얘기하지만 왕정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그냥 왕으로 생각한 거야. 박정희 이때부터 아마 공화정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힘이 셌잖아. 거기도 왕정이 무슨 공화정이에요. 아니야. 총통이야 총통. 그러니까 왕은 신수설. 왕은 넘볼 수 없는 존재. 하긴 이승만은 자기가 왕족이라고 주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왕정이었고 박정희는 이제 총통 전두환까지 총통제였다고 봐야죠. 하여튼 그런 흐름이 왔는데 부당한 권력의 힘의 행사라는 것은 언제나 힘의 피동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항상 좌우돼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차주가 전관예우 동원해서 경찰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없구나 수용을 하면 점점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서면 계속 못 하는데 최근 30년 동안은 어쨌든 시민적 권력 시민적 자유가 확산되어 온 과정은 틀림없는데 이상한 대통령이 나면서 검찰 권력이나 기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감사원, 경찰 국가가 갖고 있는 금감원 원래 옛날 우리 공부할 때는 국가 권력 전체를 총자본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총자본의 힘이라는 거를 마음껏 행사하고 그 앞에서 시민사회가 계속 위축돼 가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한 20년 전이면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시위를 했어. 20년 전도 아니다. 촛불대도 몰려나와서 시위를 했어.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시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분위기는 이미 좀 지나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주축 세대가 이미 너무 늙은 거야. 그래서 시위장에 50대, 60대, 70대들이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온라인으로 동원되는 거대한 어떤 사회적 의견들이, 여론이 막 강력하게 표출이 돼야 하고 그게 언론에 압박을 대고 선거에 힘을 행사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돌연한 이 사태 윤석열이라는 몬스터의 출연으로 빚어지는 이 돌연한 사태 앞에 어떻게 될지를 맨날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긴다는 게 표현이 좀 어린애 같은 얘기지만 이런 재래식 권력의 무한 확장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민주화되고 시민의식이 성장한 시민사회에 막 부딪혀서 아직 본격 회전이 벌어지지는 않았어. 굳이 벌어진다면 내년 총선 같은 때겠고 거대한 시위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되려는 거죠? 어떻게 되려는 거죠? 맨날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이제 저는 예전에 박근혜의 탄핵으로 가는 일종의 트리거가 이와여대 시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세월호부터 출발했지만 새로운 시위에 문화를 구축을 하면서 그것이 촛불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재형 시위로 발전을 했잖아요. 이번에 보면 그런 시위의 양태를 보여주는 시위가 교사들의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교사들이 교권 회복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사실은 그건 이기적인 나의 권한을 확보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스톱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자발적으로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전교조를 토끼모리에서 죽이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교권의 정명으로 달려들어서 교사를 공격하던 일배들 이런 자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진짜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사들의 시위를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문화적으로 한번 이걸 분석을 해봐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뒤집어지는 그 체험을 나는 살아생전에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가 부마항쟁이었어요. 부산 마산 부마항쟁이 뭐냐면 126에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126 직전의 일이었는데 그때는 언론 통제가 심했다 하더라도 동아일보가 좀 살아있었어. 그래갖고 현장을 본 건 아니지. 난 그때 어린 나이였으니까. 굉장히 자세한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이 뒤집어진 건 이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쫙 퍼졌을 때인데 과일 장사들이 과일을 옛날에는 구르마라고 부르던 수레에서 팔았는데 다 엎어버린 거야. 그래서 치위대들에게 먹어라 이거야. 이거 먹고 힘내라고.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마항쟁 때 증언이나 기록이나 그때 사람 보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못 구한 거고. 또 한 번이 이제 60항쟁이에요. 광주는 오히려 로컬 사건이었다가 나중에 역사화되면서 이제 우리를 일깨운 거죠. 그런데 60항쟁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오공을 끝장내는 계기가 됐던 그때는 열심히 나도 매일매일 거리에 있었었는데 그때 알지로는 진짜 혁명의 도관이었죠. 그리고 어떤 가게나 들어가면 숨겨져. 어디나 먹을 걸죠. 나는 주로 약국을 많이 들어갔어. 다치면 또 어떤 병원에서든 개인 병원들이 그냥 공짜로 치료도 해줬어요. 어디서나 하여튼 체험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광범약 공감대 확산이지. 독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런 식의 흐름 속에서 박근혜 탄핵은 뭐였는가 하면 원래 박근혜를 사랑하고 추앙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으로 나라가 이끌어져서 큰일 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시위에 동참은 안 했으나 심정적 동조를 해줬고 시위 참가자들은 거의 200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한 숫자였고 박근혜 탄핵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숨을 죽이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지. 이게 한번 뒤집어진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흥청망청하고 김기춤 비서실장이 국정은 다 하고 그런 시절을 겪어왔는데 지금은 더하다고 보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때의 에너지가 솟구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보다 박근혜 시절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대외관계, 국제관계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맨 앞에 서 있는 총알바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거 심각하구나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에게 열렬한 지지를 그냥 못 모르고라도 동조하는 소위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 어떤 심정에 있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해요. 강물민경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탐사와 함께해 주셔서 응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 사전 해병대 사건 이게 거의 상징적인 사건이어서 이게 오랫동안 역사에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체적으로 정부 시스템을 망가뜨린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죠. 붕괴시킨 그 사건이 힘가짐은 전화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노사연, 노사봉도 이런 건으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용기중 씨 빈속까지 굳이 가서 펑펑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평생의 은인인가 봐요. 용기중 씨가. 미국, 일본에 또 퍼준 한국 더욱 위험해진 한반도. 기사들 쭉 보여드릴게요. 한미일 공조축이 대중으로 확대. 역할 커진 한일. 역할 커진 한일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놓고 세계일보는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야.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한미일 공조축이 대중으로 확대했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중국하고 적이 됐다는 거예요. 중국과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어쩌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서 우리는 핵전쟁도 하겠다고 했어요. 핵이 있어야 핵전쟁을 하지, 자시아. 너 핵이 있니, 지금? 북한은 핵이 있어. 그리고 핵전을 하면 너는 어디 있을까? 그때 서울에 있을 거야? 용산에? 너는 킬 거잖아. 아니, 근데 일단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반감을 접고 그냥 우리가 살아온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역사에 큰 변곡점이 됐던 중요한 국제관계 그중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노태우가 집권하고서 갑자기 이름을 생각하냐? 러시아 누구랑 회담했지? 고르바초프요? 고르바초프 만나고 북방 외교라고 그래갖고 동국권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그 폐허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근데 진짜 똑똑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장도 우리가 먼저 짓고 부지도 먼저 확보했고 돈도 먼저 투자해갖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주의라는 어떤 환상을 품고 있던 일부 운동권들은 괴멸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노태우가 군인이 아니었고 민주당 계열 집권자여서 그때는 가능했었으니까 노태우가 아니라 김대중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서 만약에 공산권하고 가서 수교하고 공장 짓겠다고 그러면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 근데 노태우가 군인이거든 그러니까 그쪽 보수들이 찍소리를 못하고 다 벌어졌는데 그게 이후 번영에도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 건데 이게 지혜로운 거야. 난 그거 굉장히 칭송하고 싶어요. 물론 박철원이 돼서만 다 계획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계사가 변할 때 잽싸여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김영삼 때 92년이죠. 중국이 이제 딱 찔벅찔벅하다가 개혁개방 70년대 말 시작을 해서 우리하고는 북한이 있으니까 계속 난처한 상황인데 그냥 딱 수교를 해버렸어. 근데 그 이후에 우린 대박이 난 거지. 대박이죠.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어마어마한 공장 그걸 바탕으로 30년을 우리가 먹고 살았으니까 대만이 얼마나 그때 욕을 했습니까 대만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인간도 아니지 근데 할 수 없었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제일 늦었으니까 솔직히 대만도 중국 대만이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대만 사람이 우리를 욕한 심정이야 이해를 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수교를 해서 대만과 단계했던 게 우리는 오히려 늦었는데 왜 우리만 공격 타겟으로 삼았는지는 모르죠. 만만해서 그랬을 거예요. 일본은 욕을 못하면서 왜 우리만 공격했을까 어쨌든 한중 수교라는 게 이후 번영의 30년 토대를 만들었고 우리가 소위 OECD 가입 이후에 선진국 등급 이건 거의 절대적이야. 중국 배경의 경제 기초는 끝났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보수 세력의 진단은 신냉전으로 갈 거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확실히 붙어갖고 북중러 대립 구도를 만들자라는 건데 그게 허구의 싸움이다라고 진보 지식인들이 많이 가령 난 김종대 씨 의견을 굉장히 경청을 하는데 저쪽은 뭉쳐서 싸우려는 게 아닌데 여기서 뭉쳐서 중국 부셔버리겠다 뭐 지금 이러고 나오니까 저쪽에서 맞대응 안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국 패권 유지하기에선 미국이 욕심을 부리고 세계 제주도를 흐트리는 과정이지 한미일 북중러 대립 구도라는 거는 그냥 미국이 만드는 구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별동대 행동대 해갖고 만일에도 급변사태 대만 침공이나 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총알바지 하겠다는 건데 이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가 우리 도달한 인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외교로 노태우 때 동국권 경제 기초를 먼저 확보하고 김영삼 때 한중수교로 어마어마한 공장과 시장을 얻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김대중은 일부러 빼는데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면 길어서 그냥 뺀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를 출발로 해서 관세 철폐된 무역구조가 우리한테 이렇게 유리할 줄은 몰랐지 우리도 그때는 FTA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지 반대했죠. 그런데 그렇게 각 대통령들의 거대한 결단들이 큰일을 만들었어요. 박근혜도 어쩌면 전승절에 가서 중국하고 밀착하려 했던 게 또 놀라운 성과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너무 얼벌벌하게 해서 오히려 사드 사태 막고 그냥 온갖 바보짓을 다 해버린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도 아마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중일 북중로 대립구도 형성의 행동대장과 앞잡이가 되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아. 그런데 김호동 씨 우리가 보기에 그건 정말 너무 미친 짓 같지 않냐고 아니 실제로 마크롱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구의 남반구가 우리들을 각성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있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서방이 남반구의 신리에 도전받고 있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간파를 하더라고요. 난 마크롱이 똑똑해 보인 건 진짜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주, 브라질, 칠레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연대야. 이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인도를 제끼고 한국, 미국, 일본만으로 이걸 연대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인도를 끌어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인도가 14억이에요. 인간들아. 지금 중국보다 많아. 네. 14억짜리 시장을 놓쳤다고 그리고 중동 보세요. 중동. 언젠가는 석유 없이 살아야 된다.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재생에너지로 격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이 좀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30여 년 동안의 번영의 기초가 사실 그렇게 욕해 맞이하는 신자유주의거든요. 신자유주의가 불평, 경제적 격차와 불평들 나왔다 그러는데 한국은 정말 신자유주의의 수혜를 옴박 받은 나라지. 왜냐하면 국제 분업관계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에 납품도 하고 중국의 시장에 판매도 하고 중국의 원료 수입이나 중간지에서 사들이고 그냥 모든 면에서 혜택을 우린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제 분업관계가 해체되는 신뢰기장에 돌입했다라는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게 맞나? 다 사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능할까? 미국이 억지를 쓰고 있는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딱 배제해. 그러면 지구상에 많은 대륙과 많은 나라가 있겠지. 그런데 그런 기술력 수준과 인적 자원과 그런 영토를 가진 그런 시장은 어디서 찾지? 어디서 찾지? 그러니까 지들도 못 찾으니까 지들은 지금 중국이랑 5년 중에 뒷구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어. 전문 영역도 아니고 내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는 없으나 중국을 홀딱 빼버리고 우리도 어떻게 유럽도 있어 남미도 있어 이따고 소리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듯해 보이는 유럽이나 미국이 그러냐고. 안 그렇다.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밀착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쩌려고 우리 혼자 지금 허공에 들떠갖고 중국 배제.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하여튼 그냥 우리가 다시 가난해지고 국제적으로 소외되고 여러 가지가 퇴행해도 된다는 얘긴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오늘 뉴스공장에서 최백원 교수가 진단한 숫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 대한민국만 깡통을 차고 있어요. 일본은 유사일의 거의 최고의 호조를 다시 맡고 있습니다. 1년 성장률 6%를 넘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6%는 30년 전에도 못했던 거예요. 일본이. 그 좋았던 시절에도. 일본이라는 경제 규모에서 세계 3위 아니야. 6%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중국 같은 거예요. 중국이 6%를 기준으로 나요. 6%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거를 더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중국이 워낙 저개발 상태. 아직도 1인당 GDP 1만 5천 불 상해하는 정도고. 그런데 일본 정도는 뭐. 그러니까 이만한 덩어리가 6%가 는다는 거는. 진짜 전사가 요동친다는 얘기지. 어마어마한 거지. 보세요. 우리 1%야. 동남아시아들 지금 정말 제조업에 있어서 대부분은 지금 베트남이라는데 뺏길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국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하고 선박 갖고 지금 그나마 버텼는데 선박 같은 경우는 중국에 뺏겼어요 1위를. 내년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선박은 못해도 3년 전에 미리 수주해놓은 것들이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박은 쫑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동차.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배터리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미국과 일본에 아주 그냥 의존하는 형태의 구조로 재편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캠프 데이비드 회담인가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 한미일이 제주도 일본에라 부르는 동네. 하여튼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서 점점 이제 그동안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과 성장에 발판이 됐던 중국을 싹 배제해간다. 러시아도 배제하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길래 저 짓거리인가 집권 5년 동안 그냥 마음껏 저러다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네들 얘기는 뭘 믿고 저러는지. 미국과 일본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안정적으로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일본은 실질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수출 수입이 다 줄었어요. 일본으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2차전지 잘 되고 반도체불이 있고 몇몇 지력기업 있으니까 그걸로 주도세력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냐고 그 따고 소리하는 것 같던데. 아리백 때문에 미국으로 튀어요. 우리는 경제규모가 더 이상은 몇몇 산업 분야 하나 갖고서 이렇게 땜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이거 어쩌라는 거지. 항상 안보 위기는 따를 것이고 지금 북한하고도 중국, 러시아하고 다 대립되면 안보 비용은 훨씬 늘어날 것이고 안보 위기는 점증할 것이고 국제적 고립상태,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수출입 통로, 생산기지 이런 부분이 싹 배제됐어. 그 이후에 무슨 대책이라도 좀 집권 세력이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플랜이라도 갖고 있으면 차라리 속는 셈치고 믿어라도 보겠는데 플랜이 없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저렇게 질주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국은 여기까지인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빠이빠이 이렇게 되나? 그런 것 같아서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 쓰고 있어요. 중앙일보는. 박현주 기자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인퇴대사 신설해가지고 우리가 3자 테이블에서 좌장격을 맡게 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좌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총알바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좌장을 시켜준다는 게 뭐겠어요. 우린 진짜 이번 캠프 데이브드 선언으로 미국의 따까리인 일본의 그 밑에 무슨 노예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보니까 지금 시간이 1시 가까이 돼가니까 내가 이제 결론 삼아 얘기를 하겠는데 아 뭐 어쩌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국제 미화가 되고 국제 문쟁의 한가운데 설 수도 있고 경제는 위축될 것 같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한국 정부가 가져왔던 기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제 대중국 의전도에서 좀 벗어나서 신남방 신북방 이렇게 활로를 좀 넓힌다서부터 뭐 여러 보관들이 있어요. K컬처가 갖고 있는 가능성도 짚고 많은 게 있는데 지금 엉뚱생뚱한 일이 벌어져서 제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자고 대안을 세우는 건 굉장히 무망하다. 될 일도 아니다. 결론은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그 위기감의 반론은 선거 결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범국민적인 시위가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태원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렇게 전 사회가 요동치지 않아. 그래서 이 위기의식과 이 불안감과 이 문제점을 시민사에서 폭넓게 폭넓게 인식을 하면 마치 박근혜를 탄핵시켰듯이 다음 총선에서 정말 괴멸적 수준으로 국힘의 힘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풀어나갈 의지를 다시 각오를 하고 한다면 이 무한질주, 이 조폭적 행태를 어떻게라도 조금 지연시키고 제연시켜서 차기 정부에서 다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설계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최백은 교수가 난 못 들었지만 겸공에서 우리 경제진단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경제진단, 외교안보, 국방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리된 얘기를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해주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진짜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특히 우리 아이들 때는 필리핀처럼 나라가 뒤로 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메시코 많이 봤잖아.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위기의식을 정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말하고 토론해야겠구나. 지금 뭐 채팅창에서 MR님인가 지금 와가지고 진실을 보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M.R. 바른말 하시라고. 바른말 해드릴게요. 문화일보도 문화일보는 극보수 신문이잖아요. GDP 성장률 1.4에서 더 내리나 하는 6연속 하향 가능성 얘기하고 있어요. 1% 성장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 성장을 못했던 때는 코로나로 완전히 모든 무역이 막혀 있을 때밖에 없었고요. 1%면 실질적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예요. 물가가 6%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6%라고요. 원래는 일본이 1.4, 1.5 이랬고요. 대한민국이 최소한 3, 4%대에 성장을 했었어요. 4% 성장한다고 노면 저주했던 사람들이 1.4%도 성장을 못한다는 데 윤석열을 갖다가 왜 칭송을 합니까? 뭐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경제가 뭐가 나아졌죠? 다 죽어요. 다. 9만 명이 넘게 지금 채무조정 들어갔어요. 빚을 못 갚아요. 가계부채는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걔네들이 책임질 것 같아요, 윤석열이? IMF하고 난 다음에 강만수가 책임졌습니까? 강만수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쪽박차게 한 다음에 뒤에서 그 기업 사냥했었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지금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줍줍하려고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펀드 만들어서 뒤에서 그냥 그거 사려고. 이 김성수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방송 중에 하나가 론스타 얘기였는데 론스타 60%만 자기네 자본이고 40%가 딴 놈들 자본인데 거기에 부시돈도 끼어 있었대잖아요. 부시한테 뇌물 준 거예요, 사실상. 외환은행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만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또 만들려고 세상에 읽어보세요. 강제동원 배상을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지. 네? 강제동원 배상을 일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얘기를 갖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제 인식의 노예상태 그러니까 일본국을 어떤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인식의 노예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저 윤석열 씨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본을 주군으로 보고 상국, 하국관념에서 상국인 일본을 매우 잘 섬기면 그래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한국의 상층 세력들인 거죠. 그들끼리 일본하고 잘 협조해서 밀거니 땡기거니 하면서 가리라. 아마 분위기 같아. 경축사에 있었던 너무나 섬칫한 말.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고 있는 7개의 기지 때문에 북한이 남침을 못한다. 이게 무슨 난 방위들 때문에 남침 못한다는 얘기보다 더 병신같은 얘기로 들렸어요. 이게 무슨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7개의 사령부는 일본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엔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있고 그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자가 대통령으로 앉아서 일본 밑으로 가랑이 밑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다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영토 문제인데 7광구는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날라간 거고 속도를 임기 중에 넘길까? 왜냐하면 지금 오염수 방류도 허락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24일 날 방류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갈까? 그 이명박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그 말이 독도 문제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직원족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 진짜 어떻게 하려고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최대한 제어시키고 의회가 활성화돼서 민주당 중심의 의회 견주 세력이 커가면서 어떻게든 좀 막아보다가 차기 집권 세력이 된 다음에 이 경우에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난 늘 국민 통합을 주장한 사람인데 억울하더라도 참고 억울하더라도 양보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윤석열 씨의 그 세력은 정말 처절하게 응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일본 핵폐수가 안전하다는 영상을 제작한답니다. 이거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하고 왔나 봐요. 이거 횡령 배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비시 정권 막 처형하고 그랬듯이 현대사회는 처형 같은 건 없겠지만 한국 역사에 일칙이 없었던 정말 가혹한 단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반민족 매국 행위를 한 거거든. 그런데 현재는 언론도 다 잠식돼서 그런지 이런 매국적 행태가 대통령실 중심으로 매일매일 벌어지는데 그냥 그게 국정이냐 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놀랍고도 신기한 세월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왜 우리 예산으로 일본 핵폐수가 안전하다는 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배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제작하는 회사가 양심이 있다면 일배들 빼고는 안 나오길 바라고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그 동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는 불매하면 되니까. 돈 주면 다 하는 거고 저런 걸 제작 의뢰하는 저 집권 세력이 상식을 초월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일본의 하청 무슨 국 일본에도 국무성 외무성 무슨 성 하잖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무슨 성 하나 같거든 지금? 뭐라고 그럴까? 조선성. 조선성인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이 내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이 거기에 속국인 부속국가인 그런 상태의 국가통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어디까지 일본에게 충성을 해서 국가의 이익을 갖다 바치는 건지 진짜 상상초월이네요. 사실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분노가 세상을 바꿀 수 없겠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서 좀 다른 입장이 많이 되긴 됐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분노에 휩싸이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싶은데 상상초월의 정부 행태를 날마다 지금 목격하면서 차라리 안 보고 안 들어야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결론삼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거대한 시민 항쟁이나 시위로 바꿀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정상적인 방법 결국 선거를 통해서 이제 시민의 공화정의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때구나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9, 10, 11, 12 그 정도면 선거 군면에 바로 돌입하는 건데 모두 우리 성수대로 애청자들이야 정치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주의를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나라 자체가 완전히 필리핀, 아르헨티나 식으로 폭삭 주저앉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위기감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꾼 님이 선거는 이미 늦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차에 대한 시기에 오전 12시에 오후 12시라고 해야 되나요? 낮 12시에는 희한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열린공감TV의 정상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이름뿐이고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임에서 더탐사를 16가지 범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손아귀에 더탐사를 안겨줬어요. 진보를 가장한 돈에 굶주린 무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질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가장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는 작은 언론사 그 언론사를 죽이려고 하는 검찰들의 무시무시한 손속들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부안에 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